햇볕이 뜨거운 날씨에도 높은 광 효율을 유지하고 빨아서도 쓸 수 있는 OLED 전자섬유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충북대와 가천대,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73% 이상 광 추출 효과가 있는 섬유 기반의 웨어러블 OLED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다기능성 봉지막 기술을 개발해서 OLED에 적용한 결과 수증기 투과율이 고성능 기준에 충족했고 과시광 투과율은 90% 이상 자외선 투과율은 3% 미만에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.